저번 시간에 O2 분합과 산소 포화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O2 분합과 산소 포화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지 않는 산소를 우리가 O2 분합이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의 양을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했는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의 4개의 펩타이드의 O2가 4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면 100%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가 없이 3개만 결합이 되어 있다면 75%의 헤모글로빈이 퍼센테이지로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소의 운반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산소 분합과 산소 분합을 형성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지 않은 산소를 전달하는 것과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조직의 산소를 전달하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헤모글로빈이 포화 상태일 때와 헬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소의 헬이 곡선을 보면 이런 식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포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텐데 포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헤모글로빈의 주변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모글로빈의 어떤 조건에 CO2가 많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CO2가 많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헤모글로빈의 O2가 많은 상태면 O2가 많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소이온이 많다고 하면 수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은 헤모글로빈에 따라서 조직 주변에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헤모글로빈이 위치해 있는 그 주변에 어떤 가스가 맞느냐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에 결합되는 가스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헤모글로빈 주변에 O2의 분압을 증가시키면 산소 포화도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헤모글로빈의 주변에 산소가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되고 결합력이 O2의 결합력이 증가를 하는 것은 O2나 CO2에서 결합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은 O2는 온도가 낮을 때 결합을 더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게 되면 CO2가 더 결합을 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산소 헤리 곡선도 마찬가지로 시프팅이 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기준을 잡아서 이쪽으로 시프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거나 온도가 낮을 상태이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온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헤모글로빈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고 이 수소는 결국에 우리가 ABG에 보면 폐하라고 하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H, 수소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수소의 양을 수초화시킨 것을 폐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는 수소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폐하가 떨어진다는 것은 폐하가 저하가 된다는 것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메타볼릭이든 수소이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레스피리토리든 폐하를 결정하는 게 크게 메타볼릭과 레스피리토리고 여기 알칼로시스와 엑소시스 4개라도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가 인체는 이제 어떤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원인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대상성 상태를 만드는 보상을 해서 이렇게 따지면 한 8가지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폐하는 수소 농도가 많아지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폐하의 수소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 폐하는 올라가면 알칼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소의 이온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이제 폐하가 변하게 된다는 거고 이 포화 상태 폐하의 수치는 이제 상승해 있고 해리 상태 폐하의 상태는 이제 하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체를 비교하면 폐포와 폐포 주변 그 다음에 조직 주변에서 보시면 폐포 주변은 조직보다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하가 상승해 있고 조직 주변에서는 이제 폐포보다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폐하가 떨어지게 되는 수소이온이 이제 수소이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O2가 더 많이 발생하는 데서는 이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가 많아지는 조직에서는 당연히 수소이온도 설명을 드렸지만 같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ABJ를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폐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O2 산소의 파셜 프레셔 부분 압력이 나타나게 되는 119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헤모글로빈과 SO2를 같이 이렇게 밑에서 비춰주는 이유도 이 헤모글로빈에 이제 산소가 얼만큼 결합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보시면 SO2가 뭐 이렇게 98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PO2의 정상 범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80에서 100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고 SO2의 경우에는 95에서 100으로 잡습니다. 95. 왜 이렇게 잡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PO2는 부분 압력이기 때문에 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O2와 CO2는 이거는 가스입니다. 가스 이 가스는 이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극성이 없습니다. 이 가스는 극성이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있어야지 이제 물에서 녹거나 이래서 다 이동이 될 텐데 이 가스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에서 잘 녹지를 않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우리 이 부분 압력을 이용이 표시되는 이 플라즈마에 녹아서 가는 가스가 대략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다 죄다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이 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 분압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100%의 산소 운반 중에서 5%는 이 O2가 이 극성이 없기 때문에 공기는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의 주성분이 다 물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제 5%만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 혈관 내에 있는 이 플라즈마 성분을 통해서 이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적혈구 내에 이제 헤모글로빈에 결합이 돼서 이제 95%가 이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ABJ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법을 봐야 됩니다. 폐야라는 건 수소이온이라고 했지만 수소이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CO2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H2와 결합해서 수소이온이 증가를 한다고 했고 CO2의 레벨, O2의 레벨, 바이아 커버네트의 레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이런 HCO3도 마찬가지로 수소이온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폐화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가 폐화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알칼리와 이제 엑시드일 텐데 산도를 나타낼 텐데 이제 알칼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뭐 이제 메타볼릭이냐 대사성이냐 아니면 이제 호흡성이냐 마찬가지로 대사성이냐 호흡성이냐 이렇게 나눠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폐화가 지금 7.5인데 이 7.5인 이유를 잠깐 ABG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ABG 설명을 잠깐 드리면 폐화가 지금 보면 이제 알칼리 7.35에서 7.45가 이제 내추럴하게 정상을 범위하고 있는데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PCO2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폐화가 알칼리 상태를 보이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대사성이냐 호흡성이냐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호흡은 지금 보면 PCO2는 정상 범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바이카보네이트가 뭐 한 23에서 25 정도를 유지하는데 28 정도로 지금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건 대사성 알칼리증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ABG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최선한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는 최선한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아이언 갭이라던가 이런 음이온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전해질이나 어떤 유기산이 이제 뭐 유입이 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 줄 수가 있고 이제 해모글로빈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모글로빈에는 산소 포화도가 얼마인 거 얼마나 지금 조절이 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폐화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제 결국에 이 산소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조직에서 이제 락테이트라던가 결국에 이제 글루코즈만 대사를 통한 이제 락테이트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 이제 폐화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대사성 산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abj도 나중에는 또 정확하게 그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